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한국사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과정이죠. 기본과정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화와 기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상황 속에서 심화 등급이 있고 기본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문제의 난이도겠죠. 그렇죠? 심화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심화나 기본이나 모두 어렵다 또는 모두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심화와 기본은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지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냐?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죠. 등급을 주는 경우에는 심화는 1, 2, 3급, 기본은 4, 5, 6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80점, 70점대, 그 다음 60점대, 80점 이상, 70점대, 60점대 이 구간은 비슷하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등급 내가 기본에서 4급, 5급, 6급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심화 등급에서 1, 2, 3급이 필요한 건지 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심화와 기본은 다루는 내용에서 범주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깊이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본 등급을 먼저 준비하셔서 가장 높은 등급인 4급을 취득하신다면 조금만 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심화 등급의 3급이나 2급 정도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이 어찌 보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요. 뭐 제가 여기다 다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관에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점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1급 이상을 필요하라는 경우 2급, 3급, 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곳에 잘 사이트나 안내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급수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급수를 취득해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요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 그 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안내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교재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과정의 교재입니다. 자, 강좌수는 32강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32강만에 한국사 전체의 한 바퀴가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 제가 하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화 과정이 아니라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수업은 한국사의 깊은 이해, 엄청난 방대한 어떤 지식, 이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에 점수를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강으로 끝낼 수 있다. 자, 수업 방식은 제가 핵심 기출 주제를 설명을 하고 교재의 수록 문제를 푸는데 선별적으로 풀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가능하면 제가 다 풀어드리려고 할 겁니다. 자, 질문 및 답변은 여러분 해커스 한국사 사이트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복습하실 때 퀴즈로 보는 개념 다지기,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풀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잠깐 복습해보고 그 문제를 다시 보는, 그런 식의 복습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공부하실 때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수업을 통해 학습 비중과 학습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초시생일수록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무엇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배운 개념을 암기한 후에 바로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암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수준까지 암기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 사실이 많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지죠. 자,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개념을 다시 되돌아가서 찾아보면서 푸는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을 정리합니다. 오답을 정리할 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다 가려내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배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문제를 풀고, 맞혔든 틀렸든, 또 옳은 선택지, 틀린 선택지를 다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 벌써 강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출제된 유물사진들, 사료들, 이것들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돌고 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생소한 개념들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고요. 시험 만약에 앞두고, 하루나 이틀 전에 그동안 배운 개념들을 빠르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개념, 유물, 그 다음에 사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시험장에서 그대로 적중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왜 김승범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 기간을 확실히 준비 기간을 줄여줍니다. 그렇죠? 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이런 건 이렇게 출제된다, 이런 건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역사에 대한 흥미와 실력이 동시에 늘어나는 수업이 될 수 있고요.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과정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전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흥미와 실력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에 대한 흥미와 실력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